진짜 아들이 두 명인데 한 놈은 하지 말자고 하고 한 놈은 하자고 하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됨. 한 놈은 하자고 하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침대 진력이에요. 훈련도 타고 이렇게 해서 되게 호시가 계란이 되려왔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화장지 못하더라고요. 오 똑똑해. 화장지 다 가지고 씹. 야 무슨 달걀 성애자들도 아니고. 열어봐. 그냥 먹고 싶은데 나는 숟가락 코가 톡 꽂아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데. 굳이 카레 소스 막 먹어보자. 안돼 안돼. 까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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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마. 새콤달콤. 새콤달콤 소스. 데미드라스 맞나? 맞는 것 같아. 좀 더 새콤해. 어때? 여기 달걀 진짜 맛있다. 열어줄게. 원래 열어서 먹는 거니까. 먹는 밥 먹대로 먹자. 원래 열래서 먹는 거야. 원래 열래서 먹는 거야. 진짜 아들이 두 명인데 한 놈은 하지 말자고 하고 한 놈 하자고 하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내가 하고싶은대로 하면 됨 반쪽만 열자 아들이 두 명인데 한쪽 한 명은 열자고 하고 한 명은 열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반만 열면 된다 뜨겁네 응 뜨겁지 야 밥도 맛있다 밥도 맛있다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못해주니 카레를 구워가지고 카레를 구워가지고 밥을 놓고 카레를 구워가지고 카레를 구워가지고 카레를 구워가지고 카레를 구워가지고 카레를 구워가지고 햄지에 다 박겨놓고만 어때 줄까? 맛있게 이거 먼저 줄까 아 뜨거 오 뜨거 컵 접시 줘봐 이거 토마토다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맛있다, 이치. 맛있다, 이치. 맛있다, 이치. 뭐, 다 땡이야. 맛있다, 이치. 맛있다, 이치. 맛있다, 이치. 맛있다, 이치.